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칸치칸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요 찰떡은 맵다 달콤하면서 달콤하고 맛있어요 달콤한 고기가 너무 좋아요 달콤한 맛 진짜 달콤해요 달콤하고 쫄깃쫄깃해요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초콜릿 팽이버섯 팽이버섯 앗, 랍스, 랍스, 오징어, 마요네즈 앗, 랍스, 마요네즈, 마요네즈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매콤한 맛 너무 맛있어서 한입에 넣어먹을 거예요 출발 이건 멘태리 이번엔 소스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쫄깃쫄깃 콜라 초콜릿 오돌뼈 정말 맛있어요 마늘은 아이스크림이에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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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와우~~ 너무 맛있네요 바삭바삭 오징어 크림치즈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크림치즈는 너무 맛있네요 크림치즈는 정말 맛있네요 크림치즈가 정말 맛있어서 먹었어요 바삭바삭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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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콜라 국물이 너무 좋아요 아쉽네임 콜라